울만해 창의적인 디펙트 스 employed and talents 난보자 난 필연적인 존재다 뭐? 저걸 두발 다 맞추다 야짐세이 싹 힘 드로우 잘떠서 살았네 아니? 사망 플래그를 세운 디펙트 사망 플래그 세워서 죽을 것 같은데 사망 플래그 세워서 죽을 것 같은데 김좀 나와 김~~ 김~~ 깜짝 뭔데 퍽으니까 넘어갈게요 방열판 다운가 가능? 불가능 난리 접시 동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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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롤월드였어. 어 헬롤올트 메탈 10장이야 사기 캐릭인가봐 안녕 안녕 사기움을 말라죽은 가지를 거저 쓸 수 있는 랏 캐릭터가 있다 안 돼 밀점집 메아리 아니 미라소 뉴 성타격 가둬라 아싸 이방 열판이다 큰거 오나 벌써 디아블로사에 일마까지 완료하는거 봐 블리자드가 초시속도 또 이정도였으면 지금쯤 어플에프트 3프로맥트랑 스타인시 3플러스일지 리그하고 있을텐데 아닌가 망했을 듯 근거는 없음 뭐야 용의 장치에 있네 컷 폭풍 폭풍 성타기 backstage 사빙이는等等 쓸일 없겠다 엘리트 가야지 판도라 했는데 뭐지움? 용의장치 야구공 터뜨렸으면 용의장치 다 쓴거 아님?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용의장치 용의장치 뭐? 성공 에너자이저 터보보다 괜찮을듯 띠이 이정도면 2박은 깨겠지 라고 하면 이제 억가당하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폭풍 상황 진짜 좋네 라고 하면 이제 억가당함 이번엔 꼭 심장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가 과로씨에게 고백할거야 아아아아 왜 잤냐 미라손그레 미라손그레 그런 이름의 도전자도 있었지 웃음 으 웃음 게임 길고 날 살리려던 카드는 니가 처음이 아니다 마지막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클로 싱싱 싱싱 남은 공허 도전 입니다 포션 좀 있으면 괜찮을텐데 포션이 좀 톡 마트료시카 아이고 자짐쓰기 비행기 이 정도로 좋으면 플래그 좀 세워줘야 밸런스 맞는거 아님? 아니 공이 하지 않는다 이거 당뿌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이펙터를 하니 기분이 좋네요 내일은 기대에 달리겠습니다 대체 어째서 어째서 장기적인 인공지능 하나 더 나오면 좋겠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곳에서 죽을 수는 없죠 곧 있으면 과로시와 1주년이라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요 와 뭐 먹지 유성타격도 좋아보이는데 그나저나 디펙터 하면서 말하는 과로시 오랜만에 봤으면 되죠 마티루슈카 저의 랩하고 현돌모가 저녁이다 저녁이다 저녁의 고소 저의 랩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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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약해 드로만 맞네 드로만 맞네 쓰레기 게임이라고 쓰레기 게임 이제 뭐 지움 파괴광선에 좀 지우기 그렇긴 하다 폭풍 강화할까 폭풍 강화할까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슬도스러운 응애 게임이었구나 쓰레기 더 스파이어 미라상의 창공 지능의 메아리 여기에 방열판도 있었는데 죽은거 같은데 네, 논방인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그정도로 딥팩트를 살릴 수 없다. 여러분 쓸더쓰는 갓겜입니다. 저 처음 시작할 때 갓겜이라고 추천받고 시작했어요. 저한테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이 신의 저주가 있기를... 신저... 사실 과로시가 하는 말은 쓰레기 게임이 아니라... 쓰레기 게임이다. 쓸더쓰의 기계 캐릭터가 있다는... 아, 저기를 보시죠. 저번 중과로라는 이름의 동물인 듯 파란색을 보면 쓰레기 게임이라는 소리를 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두 인사해볼까요? 안녕, 중과로야.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신의 저주도 양초나 불타는 조약으로 부을 수 있어요. 아, 저는 집에 흑옥 부적 있어요. 흑옥 부적으로 지우세요. 사실 쓰더스러운 갓겜이 맞다. 치즈사기 칠 때만... 너무 전 이것무 그리고 même 미소 와 와 와 hah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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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거기서 저금통을 선천송 오늘은 선풍기에 D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뭔가요? 파란색은 아닌데 D 뭘까? 몽금 마치 하자 그런 감정에 이둘리는 나약한 유기물은 인성적으로 사고하는 나 디펙터를 이길 수 없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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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줌 안되나? 킹전기 같쩐 킹전기 같쩐 폭풍이 더 있어야 더 셀텐데 꾸다다다당 펭귄레비님 18개월 아유 3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비싼 구독 비성은 감정의 노예입니다 꼬로 디펙터는 왓처의 노예 기계노들은 노예 취급도 왕바츠 3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추강몬 쓰레기 이벤트 조각을 모아보세요 밀지 모자란 디펙트 다짐석 비행기인데 포션이 계속 노네 놀고 있네 용의장치다 어떻게 야구공 나올 때마다 용의장치가 정말 놀랍군 릴리야 도와줘 doublo 깍과도 딱새보이는데 땅땅땅땅땅땅땅 빵빵빵빵빵빵빵 동분열 쓰질 못하겠네 골고루 때리기 가맘 아 제발 살려줘 달팽이도 까마귀도 둘 다 빡세보임 딱 세긴 한데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자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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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유물 유물 늦게 주는 유물 좋은 곳으로 먼저 가 있으시게 핑핑이 금세 따라가겠네 거기 좋은 곳 아니야 사냥 호 호 돈 많이 남네 돈 많이 남네 아이들 사 kayak 사냥 관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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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집 모함입니다 영체와 아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딜을 다 때려둬야겠네 딜을 다 때려둔 딜을 다 때려둬 타결 다 때려둔 딜을 다 때려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앗, 주웠네. 아, 내 민처 포션. 헬로월드의 술. 심바. 오랜만에 행복 디펙트했네요. 이런 디펙트 매일매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매일매일 디펙트해도 괜찮을까요? 쓰레기기. 쓰레기기. 병열판 미라소는 진짜 세다.